pchela-1t uav는 이동식 btrd 장갑차에서 발사된다 pchela-1t uav on a 스타팅 램프 야코브레프 푸첼라 1t는 러시아 야코브레프사가 생산하는 무인기이다. 주요 임무는 전장의 정찰이다. 비디오 다운 잉크가 가능하다. 부수 임무는 훈련용 요격 목표물로 쓰인다. pchela-1t는 2개의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로 발사된다. 회수는 나카산으로 착륙한다. pchela-1t는 주한미군 2보병사단이 사용중인 rq7 shadow-5와 비슷한 무게이다. 한국의 대한항공은 kus-7 kus-9으로 국산화 하였다. 4단급 무인기라고 부른다. shadow-5는 110km까지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주야간 정찰이 가능하고 6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무게 5.9kg의 파이로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각국의 4단급 무인기들은 보통 60km의 원격 조종거리를 갖는다. 군단급 무인기인 한국의 송골매 무인기는 중객기를 이용해 200km까지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4단급 무인기도 항속거리는 수백 km이다. 무선 송수신장치만 개선하면 원격 조종거리는 200km로 늘릴 수 있다. 글로벌 호크 등은 고가의 대형 무인기로서 의성 송수신기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원격 조종한다. 그러나 4단급 무인기나 군단급 무인기는 이러한 고가의 의성 송수신기는 장착하지 않는다. 프첼라와 무게가 같은 중국 d4 무인기는 30kg 위 화물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의 w-54 핵탄두는 23kg 위 무게의 tnt-1kt 위 폭발력을 낸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프첼라는 tnt 10만톤의 핵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 1998년 5월 2일 일본 상케이신문은 1995년 채첸분쟁에서 활약한 러시아의 프첼라 무인정찰기를 북한이 이미 1993년에 구입해 실전 배치했다고 러시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인정찰기, 발사대, 원격조종 장치의 세트의 가격은 10만 달러이다.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해 야간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길이가 2m밖에 되지 않아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러시아 소식통은 북한이 1993년 벽영작지의 관리 등 농원 목적으로 프첼라 시스템을 여러개 구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일간지 코멜산트에 따르면 프첼라 정찰기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군시설 상공을 비행하고 있어 군사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상쾌히 신문은 설명했다. 러시아가 s300 단거리 방공시스템, su27 및 미그-29 전투기, 무인프첼라-1 정찰기, 미군과 한국군의 움직임을 모니터할 수 있는 레이다, 소형 해군순찰함정 등을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2001년 4월 29일 썬데이 타임스에서 보도했다. 2001년 7월 26일 북한 김정일이 모스크바를 방문, 푸틴 대통령에게 프첼라 무인정찰기 구입을 요청했다. 2014년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서울 상공을 정찰하다 추락했다. 어떤 레이다에도 탐지되지 않았다. 프첼라는 1993년에 북한이 수입했으므로 20년 전부터 청와대를 정찰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디포 무인기를 수입해 방현 무인기를 개발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